저거 타워클린 타워클린 올라가볼래. 타워클린 석초나요. 타워클린 저거 올라갈 수 있느 겁니까? 올라갈 수 있느는 겁니까?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이거 잘 맞춰봐라 이거 이거 다리있는거 아닙니까? 밑에 내려가면 다리있습니다 형이 저기 볼게 맞춰봐라 야 떨어진 야 이거 아니지 아아악 아아 어어어어어어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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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 그 크레인 다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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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리얼 개소름 아 머리 터지셨답니다 예 형님 오늘은 토마토주스가 자주 되시네 아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쥬스는 델모트 방송은 삼길이형방송 방송은 지코... 아에 트! 아!! 야 야 야 우리 저거 타워크레인 노..타워크레인 노전하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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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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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갑니다 타워크레인을 막 조종할수도 있으면 좋을텐데 타워크레인 부시 썼던걸로 기억하는거 같은데 아닌가 어? 진짜요? 어? 아닌가 아사카 아사카 아 기억이 잘못됐다며 안된데요 그거 안된다고 안된던데 아 드디어 거의 다왔네 야 이번에는 형이 마루타 되있죠 그러니까 저기 저 한명씩 떨어져보자 하하하하 너무넣다 야 너무넣고 보다 여기 낮춰봐라 저기 타워크레인에 가게 아 역시 혁군형이야 뭔가 일이 터지면 혁군형이야 아 이거 정리했다고 나 여기 정리했다고 야 저기 조수석 먼저 떨어져봐 저수석 핑크야 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갈 일이야 어어어어어어 야 왜 왜 떨어졌어 왜왜 뭐야 이거 어 죽기 3초전 2초전 1초전 어 1초 도달았다 어 2초 도달았다 3초 도달 네 이거는 다살입니다 자살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